오늘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모처럼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780선을 재탈환했죠.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투심을 달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화권 증시 연일 불장이죠. 미국에선 빅컷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그러면 10월 국내 증시는 오랜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월요일 경주마 기술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부장님,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가요?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고. 오늘 장 분위기 좋았죠? 증권 맨인데 오늘은 분위기 좋아야죠. 오늘만큼,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처럼 일주일만 가면 우리 주시장도 중국처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수가 40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한 12포인트니까 1.5% 오른 거면 사실은 우리 빠진 거에 비하면 오른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종목단이 우리가 한 올 초에부터 나쁘지 않았을 때의 기억이 뭐냐면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고 쉴 때 적당히 쉬고 이게 주식이거든요. 주식은 주식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산주라든지 2차전주를 보시면 호재도 나온 건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호재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세론 하기가 바빴죠. 그런데 세론이 없이 종가까지 좋은 호재가 끝까지 갔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더 기분이 좋은 거는 아침에 좀 기분이 끌적지근하게 앉았던 거는 삼성전자 6만 원을 깨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후에 한 1시 반 정도 약속이 1시 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2시도 아니에요. 1시 반 정도부터 갑자기 딱 돌아서서 삼성전자가 프로수를 내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프로수를 내니까 뭐가 움직입니까? 우리의 소부장. 사실은 저는 2차전지랑 소부장 주식을 가장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아니면 소부장이에요. 사실은 포트의 50% 정도 되는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섹터가 많이 올라야지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섹터가 5조에는 2차전지는 좋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5의 소부장도 좀 끼는 소부장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들이 돌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지금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살아 있구나.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월요일 기억해보실까요? 지난주 우리 월요일날 기억하시죠? 초조금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빠졌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올랐고, 우리랑 일본이랑 대만이 많이 빠졌었죠. 반도체 안 좋아서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소외예요, 소외. 우리만 소외된다. 미국은 날라가고. 우리의 동지였던 중국까지 글로벌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가 버리니. 우리만 어떻게. 이거 가장 그런데, 저는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종가까지로 그래도 좋게 보고 왔습니다. 같이 가는 장세, 오를 때 같이 가는 장세. 그렇죠.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장이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지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큰 어떤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라고 봐야죠. 네,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아마 드셨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가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용에 관련된 지표잖아요. 고용에 관련해서 지금의 경기 침체의 우려, 특히나 실업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의 실업률도 예상치 대비해서 0.1%도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불식된 그러한 어떤 시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주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됩니다.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물론 지금 이익추정치 같은 경우에 대량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팩스트잣 자료를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M7의 그런 빅테크들이 여전히 형그름이 좋을까? 아니면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발표도 있죠. 또 10월 10일에 AMD의 AI 데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에 또 여러 가지 시장을 끌어올릴만한 모멘텀이 또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참 다이남빅한 어떤 시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국내 시장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고요. 중국의 부양책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영환 연구원 오랜만에 경주마 찾아주셨는데, 사실 우리 김영환 연구원께서 나오실 때는 장이 참 안 좋았던 때만 어떻게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골라 나오셨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괜찮은 장 분위기에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물론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소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국은 미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상황에서 미국 좋은 것에 비해서는 리터처가 있는 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행히 중국에서도 부양책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금리나 플러스 연착률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국 주식 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 관련 주들은 워낙 기대감이 없이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관련해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가격적인 부담이 덜어져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오고 있고, 그 호재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변증되지 않고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 장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기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장을 달궜던 섹터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부장에게서 2차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일단은 기대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2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은 저희가 배경을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서 축포를 쐈죠.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섹터를 눌러서는 가장 큰 이유는 캐즈미고, 그러면 테슬라에서 얼만큼 빨리 4680 배터리를 납품하겠느냐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21700 배터리에서 4680 배터리 중간에 수요일 문제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680이 들어가면서 용량은 5배 정도, 출력은 이미 대여섯 배 이상 상상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에서 양산을 어느 정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얘기에 따르면 12월부터 충북 오창공장에서 자료판 배터리를 양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세웠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고객사와 조율이 끝났기 때문이고 향후 물량의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생산 일정 자체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눌렀었었던 2차전지가 강하게 불을 뿜은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오를 때 조금 더 호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게 평소에 응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하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12월 양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박정은 팀장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10일 로봇 택시 발표 때까지는 모멘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3, 4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적어도 오늘 매매하더라도 부담은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밸류체인들 있지 않습니까? 밸류체인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가 대장주 노릇을 한 것은 전반적인 2차 전쟁 섹터에 기대할 만한 뉴스들을 던져주는데 오는 10일 공개 예정인 로봇 택시. 그 로봇 택시 안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4680 배터리를 잘 만드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에너지솔루션. 내재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들을 계속해서 테슬라가 흘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 어떤 모습으로 공개가 될까? 사실 지금 로봇 택시는 과거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되짚어보면 어찌 보면 좀 폐쇄된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주행 능력을 보일까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자율주행의 완전 FSD 프로그램도 이번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로봇 택시 안에서 휠과 페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모니터 하나만으로도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은 아마 시연을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물론 FSD가 얼만큼 또 정교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밸류에이션, 특히나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에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택시, 물론 AI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택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개선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0월 10일에 대한 그런 어떤 양산의 과정도 아마 가이던스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2026년부터 아마 양산을 하더라도 그때서부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10일 날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가이던스를 좀 지켜보시면 그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량 자체는 좀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이게 좀 실망감으로 좀 주가가 조정받기도 했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로봇 택시 모멘텀. 우리 연구원님께도 잠깐 질문을 드리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이유는 금리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싸진다라는 거는 2차 전지에 분명히 유동성이 유입될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할인율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가 얼마나 그런 할인율 측면에 중요하냐 아니면 수요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수요가 좋아지는 건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보통 2개 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면 내년 2분기 정도는 가야지 그런 수출주의 번더멘탈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할인율 부담이 적어졌을 때의 성장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주목받는 게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동차 이야기 나온 김에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사실 다른 이슈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현대차 인도 증시 상장에 대한 부분도 되게 큰 주목해야 될 이슈 아닌가요? 일단 10월 말일경에 아마 예정이 됐다고 하던데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서 회자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만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현대차 입장은 조금 실망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프로수 난 건 맞는데 밸류체인 있는 작은 중소형 부품주들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 현대차 본체가 이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게 지금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이 조만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를 할 거지 않겠습니까? 발표하는데 여태까지 과거의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표 전에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현대차 국내든 해외든 인도량 같은 거 보면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크게 우리 기대감을 갖기에는 인도량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진짜로 우리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이 될 거면 현대차 기준으로 장중에 5% 이상은 좀 올라야지.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이슈도 당연히 좋게 반영했는 인정을 하지만 하지만은 일단 부품주들이 좀 더 쌌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시간을 좀 더 주고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이슈에 대한 뉴스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뉴스가 아닐까 싶고요. 주말 사이에 어떤 게 많이 나왔나 주목을 받았나라고 보면 단연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지표 아까 우리 박종원 팀장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예상치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되게 많이 나왔다. 실업률은 훨씬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다. 고용이 뜨거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고용이 뭐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뒤였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의 정도와 폭 여기에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로 보게 되면서 50pp가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제가 외신 기사 보도를 좀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섣부른 그런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사실 금리 인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급격한, 이 추가적인 더 급격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시장에 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물론 50pp 이후에 그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겠지만 조금씩 마일드한 어떤 금리 인하도 시장에 아주 세세하게, 좀 예민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번에 너무나도 좋게 나오긴 했지만 이 지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범피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에 크게 상해를 했지만 또 다음 달 또는 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비지표 과거에 비해서는 이번 미국 자체가 소비가 많이 줄었다 여러 가지 또 요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금요일부터 또 시작되다 보니까 이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실적 발표의 여러 가이던스적인 부분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건 좀 그렇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는 지금 섣불렀다 아니면 빨랐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은 너무나도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을 보여집니다. 우리가 비컷을 한번 경험을 했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추가 비컷에 대한 예상도 나왔잖아요. 고용이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면 추가 비컷도 열어난다. 연중 관계자 입을 통해서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지표를 보면 사실 비컷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된 거 아닙니까? 패드워치 같은 금융시장의 반응은 그렇죠. 거의 높을 때는 50pp 금리나 비컷 가능성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는 제로로 떨어졌고요. 이제 동결 가능성도 아주 미미하지만 한 2% 정도 기대한다. 이런 얘기로 봐서는 분명히 금융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했다가 좀 정상적인 정도 범위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1월 25pp 금리 인하 확률이 98%, 12월에도 또 25pp 금리 인하 확률이 8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시나리오 자체가 바뀐 정도는 아니고 시장의 쏠림이 좀 많이 기대한 데서 좀 부수적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0pp 금리 인하를 연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빨리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침체를 못 막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지금 이미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게 아주 완만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의 금리 인하만으로도 실제로 금리 인하 플러스 경기는 연착력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쉬워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걸 동결까지 바라본다든가 금리 인하가 너무 덧불렀다든가 이런 얘기를 바라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달 돌이켜보면 지난달은 고용 지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환호하고 있고요. 진실이 어디 있을까요? 지표가 이렇게 이게 미국 고용부의 공식 고용시장 통계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글쎄 뭐래 미국 경제상황이 정말 그런 건지 어떤 조사 방법에 있어서 뭔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 건지 어제 미국의 아이비들 중에서 일부는 또 그런 신뢰성이 떨어진다. 응답률이 낮아서 아직까지 리바이스 되기 전에는 다음 달에 전달치 수정이 나오기 전에는 약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한 두 달 정도의 경제 지표를 더 지켜보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연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금리나 궤적은 가져가면서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심각하게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비커세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 금리가 많이 낮아져야 증시에 들어오는 물줄기가 굵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 추가 비컷을 또 단행한다면 증시에 호재 아니에요? 저는 이게 비컷을 단행할 만한 사건,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조금은 삐끗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나올 때 국내 증시가 버틸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저희는 미국 증시 누가 걱정할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테니까는.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한 2, 3일 정도에 미국이 쉴 때 쉬고 비컷이 확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시장의 신뢰를 가져서 M7이 같이 올라오는 이 시기 동안에 2, 3일 동안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 제가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오늘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5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이틀 쉬면 우리장 조금 더 삐걱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비컷보다는 비컷을 하게 되면 섹터별로 나눠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게임즈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오늘 좀 쉰 것도 일부 저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섹터별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컷보다는 그냥 25BP 원래 예정된 대로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시장은 안정화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 워낙 계속해서 그동안 랠리를 펼쳤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더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중국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중국 중화권 증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미국 지도부, 미국이래요. 중국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준율도 인하하고 각종 금리 내리고 직접 재정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증시가 그 기대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 뜨겁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프리마켓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증시, 또 중국 관련된 지표가 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모멘텀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방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보게 되면 사실상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양책이 있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좀 했었던 거죠. 하지만 여행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항공 이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분화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충분히 소비가 일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또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양책이 얼만큼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데 이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를 결국에는 검증하는 단계가 이제 곧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검증하는 단계에서 정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났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또 냉철하게 또 칼을 들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의 어떤 시점을 보게 되면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도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의 무역의 여러 가지 장벽도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더 악화될 것인가 더 나아질 것인가 어떤 미중 간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큰 변화는 오히려 미국 대선에 있어서도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가 지금의 어떤 미중 관계의 이 정책은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중국 부양책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여기저기 찌르고 때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미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조금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제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그러면 부양책이 있었을 당시에 중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 시장의 평균 PR을 좀 보게 되면 11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과거에 어찌 보면 평균 PR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11배 수준에 못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부양책이 있을 당시에 보게 되면 15배 또는 정말 고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24배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PR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그런 상황을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아직까지도 밑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 투자자들 하여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현상 부장님께서 중국 주식을 직접 거래를 하셨던 분입니다. 직접 중국 증시를 경험해본 우리 전문가로서 주식 계좌 개설이 일단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건 일단 관심이 뜨겁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매매는 제가 2014년도에 후광통이 시작이 됐죠. 외국인한테 일부 지분을 개방을 한 거였고 그때 중국 증시 기억해보면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냥 뜨거운 수준이 아니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편하게 몇 달 만에 중국 증시가 2배가 났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빠지는 지수가 올라올 때 우리 증시 보시면 N자형 만들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보시면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장중 조정이 있으면 바로 올라오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빠지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중 단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매수를 하면 매수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는 거죠. 상한가, 하한가가 10%이기 때문에 변동폭도 적은 상황이고 일단 내부는 이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좌 개설 건수가 연휴 때이지 않습니까? 연휴. 그럼 지금 오늘까지가 중국 국경절 연휴인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계좌 개설이 전주 대비해서 문의량이 5배에서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동기 대비해서 한 150% 증가했다. 그런데 이게 연휴 기간이라는 거예요.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150% 증가했다. 물론 중국의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치가 다를 수 있긴 있지만 평균으로 치워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 정식 영업일이었으면 얼마나 계좌 폭증을 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일부 외신인데 나이가 있으신 분이 왜 이번에 영업 안 하냐고 화를 내신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포모라 그럽니다. 포모. 종목이 올라가. 거기는 올라가면 그냥 상한가로 딱 잠기잖아요. 그것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 사이에서도 포모 현상이 오고 있는 중이고 홍콩이 오른 이유를 중국에서 쉬워서 못 사니까 홍콩을 산다. 이런 얘기도 외신 사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모부터 개작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지금 1980년도에서 90년대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인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30, 40대가 가장 많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2014년, 15년도에 그들의 포모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다음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솔직히 우리가 주식용어로 얘기할 때는 집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PMI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손이 안 나가요. 그리고 또 차트 봐도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막상 2014년에서 15년도에 중국 차트 한번 상해 차트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안 쉬고 올라요. 안 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험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 중이기도 하고 일단 내일이 굉장히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왜 내일이 긴장이 되냐면 그들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른다면 또 외국인들이 한국 팔고 중국만 사면 어떡하지? 지난주 월요일에 기억을 하시죠?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의 외국인들의 향방이 중국적인 향방이 우리 증시를 같이 끌고 갈지 혹은 우리를 좀 빼고 중국만 갈지 혹은 또 내일 정책, 경제 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한다고 하는데 발표하고 나서 또 세론이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펀더먼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르는 기간 동안에 펀더먼털 잘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동성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성은 차여진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 그들 인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내일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굉장히 긴장하고 10시 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양원 형관님, 어떻게 보세요? G2, 미국에 의해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이건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한 호재 아닙니까? 아닌가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펀더먼털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기보다는 부양책의 모멘텀이 아직 안 끝났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은행 차원에서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지중률이나 부동산 대출 금리나 정책 금리나까지 나왔는데 진짜는 아마도 재정 부양일 겁니다. 재정 부양의 규모가 외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5조에서 10조 위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조 위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2008년 4조 위안 부양책의 GDP나 정부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요. 4조 위안의 부양책 전체 규모, 그냥 명목 규모로는 두 배 반이지만 경제가 커진 걸 감안하면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런데 2008년 4조 위안 부양책은 어마어마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고요.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 중국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꽤 남은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국 증시가 화랑이면 우리한테는 그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지난주 처음 중국 증시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급이 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원래 중국 증시가 좋아야 우리 증시가 좋다 얘기를 할 때는 MSG의 이머징 마켓의 중국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좋아서 아시아 전체의 비중이 좋아지게 되면 이머징이 좋아지게 되면 이머징이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늘어날 테니까 우리 시장도 플러스가 되고 그런데 가끔 리베런싱 조정할 때가 있어요. 연구원님 아시다시피 그 며칠 동안, 기간 동안에 중국이 빠지고 우리가 올라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거에 따라서 수급자가 뒤엉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는 중국이 좋아야지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데 지금 지난주 월요일을 겪고요. 또 우리 방송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며칠 인도를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 증시도 진짜 많이 올라왔었다가 사실은 인도가 많이 올라갈 때 중국의 대체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도 증시로 글로벌 자금을 막 들어갔었는데 중국 부양책 시작하고 나서 며칠 있어부터 인도 증시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레이팅을 할 수는 없지만 기사장을 보더라도 인도 증시의 자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간다 기사도 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 증시가 저는 내일 한 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중국이 풀었어야 우리도 풀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당장 내일 중국 좋아진다고 우리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최근에 시장 국제 정세가 바뀌는 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 말고 좀 디테일한 거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중화권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도 실보다 득이 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중국 관련 수혜주에 적극적으로 포트에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하냐. 철강화학.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 중국 익스포저가 큰 화장품 아모레포시피기라든지 엘지생활 같은 거. 그리고 철강주, 그리고 여행이라는 일부 소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행주는 좀 빼더라도 화장품이라든지 철강주, 특히 중국 익스포저 큰 화장품주는 3분 실적이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기대감이 떴다가 그 다음날 하락이 굉장히 급격한 이유도 그런 연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시중지의 특징상으로는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중국 익스포저가 큰 섹터는 실적이 안 좋게 될 거고 뜨면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좀 파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여태까지 좀 그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섹터를 정해서 매매를 할 때는 차라리 실적 발표 끝난 다음에 다음에 3분기가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확인했다.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이걸 뭐라고 하면 차이나 플레이라고 그러거든요. 차이나 플레이가 좀 더 유효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화장품 이런 섹터는 미국 향 있는 게 좀 더 좋고 아직까지는 실적 점에서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박영권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중국 향 소비랑 투자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좀 더 투자 쪽이 가능한 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화학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이제 비슷한 업종에 대한 약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얘기인데 그간의 화장품이 굉장히 중국에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반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3세계나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들이 생긴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한국 화장품들이 잘 팔린다. 이런 테마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싼 가격에 저 밑에 내려가 있는 애들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모멘텀 차원에서도 중국에서 이미 철수를 하는 걸 가지고 모멘텀을 채워놓은 상황에서 중국이 좋아진다는 거에 수혜를 받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도 GDP가 올라가면서 아주 고가는 유럽산을 쓰고 그리고 좀 저가는 중국 자체 생산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소비재들이 설 자리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투자 관련되는 분야들은 철강이든 화학이든 다 중국 수요 안 되니까 주식 안 된다라는 걸로 저 밑까지 가격을 내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이 부양책이 상당히 세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중국의 화학이나 철강 수요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냥 한국 차원에서도 중국으로 나가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가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플레이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투자 관련되는 분야들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 지도부가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해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내일 이른바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 재정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나올 뉴스들에 한번 주목을 또 해보도록 하시죠. 내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꽤 있네요. 국내 중심만 바라보면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준만 보면 오늘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처참한 수준인 거죠. 전반적인 섹터 약세도 이끌었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최근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걱정하셨던 분들은 젠슨왕의 CNBC 인터뷰 때 블랙웰이 정말 미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미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요를 보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엔비디아가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여러 반도체 시장 자체를 약간은 좀 우려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요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수익 성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여전히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HBM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는 모건스틴니의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은 우리 국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물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 HBM의 수율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대량 양산에 대해서도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 가지 장밋빛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공식적인 어떤 발표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플레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보게 되면 거의 뭐 경기 침체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증시의 지표 기준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 6만 1천 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장중에 5만 원대 찍기도 했거든요. 정말 위태위태해요. 지금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약세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PBR이 한 배가 될락말락합니다. 이 정도면 저점 수준은 낮고요. 두 가지 약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메인 플레이어로서의 지금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 자체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쪽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서 반도체 시장 실적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폭이 많이 적을 수밖에 없다. HBM 파는 쪽에 비하면 확실히 좀 탄력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언급하기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 얘기는 아마 9만 전자, 10만 전자일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 5만, 6만, 7만 정도에서는 업황상의 바닥만 지나간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미국이 경기가 둔화돼 가는데 이거 침체이 아니냐. 이 얘기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애플도 아이폰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의 수요 자체가 약간 좀 둔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반도체의 가격, 제품 가격들이, 이것이 반도체 제품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는 폭이 우리가 기존에 상반기에 예상하던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들이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서 미국 소비 경기들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펀더멘탈상 금리 인하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쯤이 됐을 때는 분명히 좀 좋아져 있는 모습들이 나와줄 거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크리스마트 쇼핑 시즌쯤이 되겠죠. 그 정도가 됐을 때 미국의 수요가 좀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반도체의 근본적인 경쟁력 이런 걸 떠나서라도 적어도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주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맥커리 증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포함이 됐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연타를 맞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건 또 논 외로 두고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상태에서 강한 반등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바닥을 할 때는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틀면서 4, 5% 정도 올라야지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반등도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세 지속 중인 건 맞고요. 삼성전자 PBR 말씀 잘 해주셨는데 원래 PBR 한 배 수준을 한 1, 2주에서 터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꽤 많은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업황장의 탈출의 시그널이라든 이런 게 나와야지 강하게 올라오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견디고 있는 중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3분간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기존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10조 4천억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증권가에 나온 게 3분기는 13조 간다 그랬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FM 가이드 보니까 10조 7천억인가? 이번에는 증권사 기준으로는 더 빠졌겠죠. 평균이니까요. 10조 3천억 낸 데도 있고요. 10조 초반대 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익 추정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안쪽에 말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3분기 이익 추정 시 떨어진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노이즈는 조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잠정 실적 발표이기도 하고 컨콜은 월말에 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론이 들어가는 단계가 내일 이후부터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제가 3분기 안 좋다라는 거는 계속 외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되는 순간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오르는 순간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오늘 전체 우리 거래소 기준으로 동시효과 지나가지고 소폭 플러스로 끝나게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5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나이스한 순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삼성전자의 그런 순간을 바라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외국인이 플러스로 전환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팔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지표가 좀 유의미하게 돌 때는 삼성전자 그때는 한 6만 5천 이상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속보치긴 하지만 이제 매출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매출 80조 영업이익 10조 원대 수준으로 이제 지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영원님 일단 실적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실적이 어쨌든 지금의 부진한 주가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센서스 정도 생각합니다. 크게 달라 그 정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반전 이런 걸 기대하기는 실적 차원에서는 어렵고 실적은 3분기, 4분기까지는 크게 기대할 건 없다는 생각이에요. 실적을 기다리자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아직까지 견뎌야 될 시간들이 많을 거고요. 다만 실적을 떠나서 먼저 반도체 제품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연말쯤 됐을 때 조금 미국의 전자제품 수요들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데 특히 실적 외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해외 사업장에 대한 축소 거기다 또 유금이 나오는 게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의 폭이 3각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저도 봤는데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그러한 지역에 인력 감축이 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되는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좋은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의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건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워낙 늘 있었던 일부의 구조조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런 주가와 이러한 뉴스가 같이 결합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 특히나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요 허브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3분기 또는 4분기 또는 내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 내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허덕이고 있는 사이에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꽤나 빠른 주가의 회복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8만 원대 회복했잖아요. 좀 다른 양상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많이 빠졌다 해서 주식 살만 하면 하이닉스가 더 낫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FN 가이드 6조, 7천억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도 계속 증익이 이루어지는 증익이긴 하고요. HBM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HBM을 1등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레거시 쪽이 힘든 삼성전자 대신에 대안이 되는 것 같다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매수는 일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HBM, 기존의 레거시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데 실적에서 알파가 HBM이 맞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HBM 시장이 공급가행이 될 것이다. 일단 들어오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은 당장 이번 달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달을 보아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게 잠깐 소부장 말씀드리자면 오늘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딱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체크했는데 하이닉스 오늘 꽤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오를 때 여태까지는 HBM 관련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닉스 향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삼성전자 향 소부장들이 좀 세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항상 굉장히 명석하고 굉장히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고대용 고발이? 그러니까 HBM의 관련 이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자들한테는 기다렸던 엔비디아에 대한? 그렇죠. 퍼테스트 합격 소식? 합격 소식이든 어쨌든 일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든지 원래는 9월 달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10월로. 그러면 뭔가 이제 실적은 할 텐데 물론 공지점 발표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없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는 보시고 내일은 어떻게 반응할까 보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10월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구원님. 10월 증시 저희가 어떻게 좀 달라진 시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떤 견해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종목조별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성장주 그중에서 오늘은 주로 2차전지 얘기를 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성장주들 주목할 만하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약간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조금 온기가 퍼지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언급되지는 않는데 10월 되면 항상 찬바람 불면 배당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철광화학 같은 중국 관련 플레이도 여전히 모멘텀이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로 좀 집중해서 종목별 차별화를 노려보자는 생각입니다. 박분영님께도 마지막으로 10월 전략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리가 기대, 8월 달에 장이 안 좋을 때는 9월을 기대했고요. 9월이 좋아진다 했는데 10월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팩트예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어떤 기재가 시장에 좋게 작용할지인데 오늘 시장 보면 시장에서 호재가 호재로서 반영을 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가쯤에 내일 못 살 건 안 보여요, 아직은. 무슨 얘기냐면 내일 오버나잇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호재에 대해서 정확히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은 조금씩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조금씩 학습되면서 바뀌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부정보다는 긍정이 조금 더 있는 하루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야지 내가 종목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 오를 때 내가 매매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긍정적인 시장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팀장님.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미국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좋은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정말 때려 맞았던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괴리울 자체가 사실 러셀 2000과 S&P 500의 괴리울처럼 미국과 이머징 국가의 괴리울도 정말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정책의 변화가 좀 생기게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내년 초에는 오히려 이머징 국가에 대한 그러한 수급이 좀 돌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머징 국가에 대한 이러한 약간의 균형 잡힌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곳도 한번 주목해서 오늘 밤 시장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난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90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120조 원이 삼성전자에서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덧 6만 원 마지노선 때까지 내려와 있죠. 내일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를 말끔히 털어내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